반갑습니다. 스카이 에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윤동주의 별에 있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시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동주라고 하는 세 글자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죠. 반성의 시인이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을 많이 했던 시인이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늘 어떻게 여겼던 사람이다. 부끄럽게 여겼던 시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별 해는 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을 해는 밤이다. 그러면 정말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샌다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서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별을 통해서 떠오르는 별을 통하여 떠오르는 무엇을 어떤 상념을 샌다. 상념 혹은 생각들을 하나 둘 세어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작품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펜 색깔 잠깐 바꿀게요. 네 지금 가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적인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 계절이 가을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아무런 걱정 없어요. 가을 속의 이런 별들을요. 모두 다 세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별을 세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름다움이나 순수와 이상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들을 저는 다 해일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셀 수 없을까요? 왜요? 쉬 아침이 오기 때문이고요. 아직 저에게는 밤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나의 청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별들을 세는데 무엇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별을 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셀 수가 없다. 그러면 얘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어 나는 이거를 다 못 세워도 좋아. 왜냐하면 나에게 밤도 남았고 청춘도 남았거든? 그러면 얘가 얘기했어. 나에게는 뭐가 남았고 밤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뭐하기 때문이야? 나는 젊지, 젊기 때문이지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젊지 까지 읽어내실 수 있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어머니, 어머니. 자 이 구절을 볼까요? 별 하나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어머니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구나. 별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 시적 화자가 떠올렸던 이 요소들은 결국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던 것이 그다?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이었겠구나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에 시적 화자는 무엇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상념에 잠겨있다. 그럼 여기서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일 수 있지만 성찰의 성찰 그리고 상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까지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럼 별을 하나씩 세면서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반복하고 있어서 반복법, 나열했으니까 열거법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한다?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더라.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봤어요. 초등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새, 노르,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더라고요.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그러면 내가 떠올렸던 계집애들의 이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이런 시인들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소중한 것들과 멀리 있어요, 이런 말로 해석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시작하자는 지금 이런 것들과 멀리 있는 타양에 있거나 혹은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 거구나, 부정의 상황 속에 처해 있구나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머님, 자 그러면 얘가 소중했던 대상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어머님이라는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러면 화자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겠다, 쓸쓸함을 느끼겠다까지 읽어주셨어야 되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그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나의 이름을 쓴다라는 건 자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절 네모 하나 칠게요. 언덕에 내 이름을 썼다가 흙으로 덮어버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은 분명 앞에서는 내가 그리웠던 대상들을 나열하다가 이제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아, 나의 무엇? 모습에 대해서 think, 생각을 해볼 거요. 이런 말인 거죠. 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벌레래요. 누가? 자기 자신을. 밤 새운데 그럼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우는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덮었냐면 부끄러운 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나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나는 걔를 흙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흙으로 덮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다? 자신에 대한 무엇을 얘기한다? 부끄러움. 아, 화자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야. 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다? 상념에 깊게 잠겨서. 상념을 통하여. 상념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자, 접속어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대. 그런데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전환이 일어나겠지요. 겨울, 부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의 별의 봄이 온다면 그럼 이제 좋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어, 죽음의 세계에 파란 잔디라는 건 뭔가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나의 의림자가 묻혔던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그러면 얘기했었지. 아까 앞에서는 얘가 뭐라 그랬어?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 위에 자랑처럼, 자랑스럽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끄러운 이름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까지 읽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결론 낼 수 있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의 상태에서 나는 언젠가는 그럼 미래라는 거겠네?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자랑스럽게 될 거라는 건 그렇게 되도록 뭐 하겠다? 살겠다. 이런 말인 거지. 결국 얘는 의지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화자의 태도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읽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시겠어요. 자, 핵심 정리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 자유씨고요. 서정씨 맞고요. 회상하고 있고요. 반성하고 있고요. 나 그렇게 살 거야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에 대한 반성 그러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까지 됐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산문적인 리듬을 가진 연우 산미 패타 그럼 산문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길어지는 부분들 그러면 앞에 짧다가 길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이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을 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잔잔했던 것에 조금 운율의 변화가 있더라. 결국 이 시는 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추억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뭐가 들어있다? 희망이 노래하고 있더라. 봄으로 나타난 애뎐던 아름다운 미래는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항이 실현되는 날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런 현실을 나는 받아들이고 뭐 할 거다? 극복할 거다. 기억 하나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화자의 의지적 모습이 등장하면서 조국 광복에 대한 뭐가 있다? 신념 이렇게 살 거다. 그리고 뭐도 있다? 염원도 들어가 있다. 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확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들어와서 그럼 자기 고백과 어, 내가 이름을 나의 과거들을 떠올려보면서 내 이름이 부끄러워서 난 그 이름을 덮어버렸지. 맞네.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대립 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없으셨습니다. 자, 감정을 이입한 자아는 벌레라는 단어 나왔죠? 세워 우는 벌레는 그럼 그 모습 나라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운을 의현성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추억과 맞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렇지. 나 부끄러워서 내 이름 덮었다고 했잖아. 별은 순수와 아름다움의 표상이며 화자가 간직한 지난 날에 대한 추억이다.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맞아요. 풀은 현실의 민중의 끈질은 아니, 이런 얘기 아니었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어떻게 자랑스럽게 태어날 풀이다.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이랑 관련이 없으시겠네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자, 가을, 겨울, 봄의 계절의 흐름으로 돈다면 현재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절을 한번 적어보자. 그럼 현재,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겨울과 같죠? 그쵸? 겨울, 얘는 현재다.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워질 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되겠구나.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시어를 찾아주십시오. 자,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딴을 세워 우는 벌레는 이런 단어 있었고요. 암울한 시대의 현실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를 써세요. 그러면 어떻게? 밤이라는 시어와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무덤에서는 이런 얘기 사용됐으니까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한번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